다시 다시 시작 지갑 안쪽에 카드지갑 칸을 공간을 만드는데 가죽이 너무 두꺼워서요 부분적으로 이걸 피알을 해서 지금 피알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게 피알기라고 그러는거에요? 네, 기존에는 교수님, 기존에 가죽 한 번만 네, 잘랐는거 가죽, 네 기존에는 이렇게 두꺼운거 지금 보면 두께가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열개 피알을 두개 비교해줘보세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피알기를 향해서 사용해서 할래요 네, 열개 이건 기계가 어렵나요? 크게 어려운건 없구요 혹시나 조절을 잘못하면 안에 잠깐 빠질 수가 있어요 네, 지금 3개만 다 했습니다 피알기 다른거 안된거 주세요 연습회복으로 다른거 샘 다 했구요 이걸 가위잠깐만 주시겠어요? 네 지금 샘플로 한번 해드릴게요 기존에 이런 가죽 두께 가 있어요 이게 가죽의 두께 따라 높이를 다시 조절을 해야되구요 이렇게 이렇게 겉감은 위로 올리고 네, 겉감은 위로 올리고 깎을 면을 밑으로 잘못할 수도 있겠다, 그치?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아까 기존에 있는거 보다는 검은거 좀 전에 이 가죽보다는 얘가 좀 얇기 때문에 조금은 더 줄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줄러서 이렇게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